네 반갑습니다 LG전자 이강훈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전에 우리 서희성 교수님의 발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제가 H본부였습니다 H본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가전제품 중에 TV가 있는데 TV 중에서도 지금은 다들 기본적으로 디지털 TV를 보고 계십니다만 그 전에 아날로그 TV도 있었죠 특히 TV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는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9년도 제품을 만들었었던 리얼타임 OS 시기하고 인베디드 리눅스에서 제품을 개발했던 시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TV를 개발했던 시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웹오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올려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1997년도였을 겁니다 당시에 LG전자가 5칩 솔루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TV 규격이 처음 소개가 되었을 때 이 디지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었다고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디지털 TV가 처음으로 나오게 됐고요 99년도에 북미에서 ATSC 기반의 디지털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체감은 잘 못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요새 저희 LG전자에서 연세대학교하고 서강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웹오이스 관련해서 수업하기 전에 항상 설문을 합니다 TV를 얼마나 보십니까? 안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서 바로 얘기가 끊겨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지상파의 TV 방송을 디지털로 재생을 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다행히 이제 글로벌이도 우리나라에 있는 LG 삼성이 이 DTV 시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TV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웹오이스 TV 23, 웹오이스 23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왔는데 심지어 올해에서부터는 튜너리스 TV가 팔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TV가 텔레비전인데 튜너가 빠지는 지상파 방송을 받지 못하는 TV가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스마트 모니터라고도 하고 실제로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팔리고 있는 TV의 80%의 튜너가 빠져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죠 OTT 위주로 보고 패스트라고 하는 광고를 보면 TV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방송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LG TV가 LG전자의 디지털 TV가 어떻게 발전을 해봤는지 한번 간략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1999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한 LG전자 TV가 사용했던 OS는 피소스라고 하는 RTOS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교수님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피소스, 1999년도에 이 제품을 개발했던 과제에 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담당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당시 피소스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했다가 리눅스, 좀 전에도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리눅스를 가지고 디지털 TV를 개발을 한 게 2007년, 2008년 이때쯤입니다 그 다음에는 리눅스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풍부해지고 쉽게 디지털 TV를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아, 이제 플랫폼이란 게 필요하겠구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란 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LG전자 내부적으로 만든 넷캐스트라고 하는 스마트 TV 플랫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웹OS TV 플랫폼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웹OS TV 플랫폼이 리얼타임 OS입니다 아마 이 이후에도 리얼타임 OS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초에 그러면 리얼타임 OS를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얼타임 OS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TV를 만들었을까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당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파이브 칩 솔루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이 거의 드물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로 갔고 LG전자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에는 그 W,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 조직에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출신이었는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나 봤는데 첫 번째 칩, 그러니까 파이브 칩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방송을 받아가지고 그 튜너, 튜너를 거치고 튜너에서 나온 그 트랜스포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디지털 스트림을 또 이제 그 엘리멘터리 스트림으로 분해를 해내고 그래서 디지털 스트림을 끄집어내가지고 디코더를 통해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까지 거치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섯 개의 칩으로 구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칩을 구동을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16비트 소위 말하는 마이콤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그 I2C로 연결이 된 그 각각의 칩에다가 레지스터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걸 봤더니 첫 번째 칩 레지스터 세팅을 딱 했더니 스트림이 확 나와요 나오는 것도 잘 모르죠 스코프로 찍어보고서는 나오더라 그럼 이제 그 다음 튜닝 레지스터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한 번 그 DTV가 나오는 걸 데모를 하려면은 이 일련의 조치를 다 했어야 됐습니다 오퍼레이터가 뒤에 숨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는 데모를 못하겠다 제품도 못 만들겠다라고 해서 마이크로 16비터 마이콤을 가지고 이제 일련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근데 OS가 없었습니다 레지스터 세팅하고 인터럽트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이런 이걸 포메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초보적인 형태로 데모까지는 했었고요 제품만은 물론 못했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도입을 했던 게 처음에 이제 누클레우스라고 하는 그 리얼타임 OS가 있었는데 이걸로 개발을 거의 다 했어요 누클레우스로 올려가지고 당시 이제 마이크로 프로 소위 말하는 SOC는 DTV용 SOC가 아니라 그냥 범용 SOC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삼성에서 나온 네트워크용 그 SOC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위에서 돌려갖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누클레우스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뮤텍스 세마포어하고 뮤텍스를 지원을 못해요 리얼타임 OS라서 프리엠티브하게 그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수가 있었지만 뮤텍스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프리티컬 섹션을 어떻게 보호를 했을까요 아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한데 그냥 인트럭트를 디세이브를 했습니다 인트럭트 디세이브를 하고 갔다 와서는 다시 인트럭트를 이납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소스가 제공을 했던 게 뮤텍스하고 세마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화 할 때는 피소스라고 하는 RTOS를 가지고 제품화를 했고요 제 기억에 피소스에서 최초 릴리즈 했던 뮤텍스도 버그가 있어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피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했던 게 앞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할 만한 타임머신 TV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디지털 TV 였기 때문에 방송이 디지털 스트림으로 계속 전송이 됐고 요거를 하드디스크에 실시간으로 저장을 해서 바로 몇 초 전 화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타임머신 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고요 그때 상당히 좀 성공을 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DTV 소프트웨어 라고 하는 게 DTV 스택 이라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튜너, 트랜스포트 디코더, 엠펙 디코더,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요렇게 구분을 한 각각의 펌웨어들에 대한 시퀀스였다면 이대로는 제품 만들기가 어렵다 싶어서 이제 프레임워크 기반에 UI도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기 시작했고 다음에 DTV를 위한 미들웨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방송 규격이라는 것이 각 국가마다 기간 방송을 위한 규격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글로벌하게는 한국과 미국이 채택을 하고 있는 ATSC 방식이 있고 디지털 TV에서는 유럽 기반의 DVB 방식이 크게 양분이 되는 규격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ATSC TV 규격하고 DVB 규격을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별도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화를 했었죠 그 다음에 리얼타임 OS만 가지고서는 TV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내부적으로서는 여기 라이센스 비에 대한 비용 증가 요게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픈소스로 제공이 됐던 리눅스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사용을 하던 SOC가 MMU라고 하는 지금으로서는 아주 일반적인 컴포넌트인데 이게 없었습니다 ARM 코아 중에서도 저가형 코아에서는 없었죠 MMU가 MMU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UC 리눅스 또는 마이크로 C 리눅스라고 하는 UC 리눅스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리눅스이기 때문에 각종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네트워크 스택 같은 거는 리눅스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었고요 다만 문제가 MMU가 없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직접 맵핑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커널 레벨하고 유저 레벨의 동작이 좀 모호했습니다 이게 이제 커널 레벨에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유저 레벨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동시에 사용이 되는 상황이었고 여튼 이 UC 리눅스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지금 봐도 좀 혁신적인 제품이지 않습니까? 무선 LCD TV를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15인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디지털 TV가 아니고 아날로그 NTSC TV를 수신해서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전송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본 제품을 당시에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UPnP 프로토콜을 써서 DLNA를 가지고 집 안에 있는 미디어 서버에 접속해서 미디어를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 당시로서는 무슨 상도 많이 받고 혁신적인 제품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줬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리눅스 TV를 개발을 해서 아주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 리눅스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DTV 스택을 쌓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글로벌한 제품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향 만들고 한국향하고 북미향은 비슷했기 때문에 한국향 트리에서 북미향을 조금 모디파이해서 만들고 유럽향은 완전히 별개의 브랜치에서 작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면은 이제 그 글로벌한 그 방송 주격을 하나의 브랜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ATSC, DVB, 2008년서부터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GP라고 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이 그 사업적인 물론 실제가 있어서 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뭔가 욕심들이 있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을 했던 욕심은 전 세계의 모든 방송 규격을 다 지원을 해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 결국에는 달성을 했습니다 2008년만 해도 48개 국가였는데 2012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국가 표준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일본향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일본향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일본이 소위 말하는 갈라파고스라고 하잖아요 북미향 또는 유럽향의 방송 규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본향 방송 규격 아리브라고 하는 방송 규격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들만 일본에서 작업을 TV로 팔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LG전자가 일본향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제 169개국의 방송 규격을 지원을 합니다 아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TV 1등하는 삼성이 일본을 안 하거든요 네 저도 안 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플랫폼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그 이제 3 레이어드 아키텍처 소위 말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죠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하고 미들웨어 부분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나눠서 DDI하고 API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지금 뭐 굉장히 초보적이죠 초보적이지만 당시만 해도 그 제품을 만들어 파는 하드웨어 기반의 연구소에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GP 도 이제 버전이 1, 2, 3 까지 나왔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버전 3 까지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 뭐 지금으로서는 아마 학생들도 지금은 다 Git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GitGarried에서 작업을 할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SBS 서브 버전을 가지고 브랜치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브랜치 관리가 잘 안되죠 서브 버전은 그냥 소스코드에다 리포지토리 매니지먼트 정도만 됐지 브로드밴드 TV 이라고 하는거는 그 지금도 유럽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HBB TV 말고 여기서 중요했던거는 넷플릭스나 야후 뭐 이런 지금 같으면 OTT 앱이 TV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2008년 2009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LG 삼성 찾아와가지고 제발 넷플릭스를 TV에 넣어달라라고 사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LG전자의 고위 임원들은 뒤로 기대가지고 그냥 비디오는 빌려다보지 뭐하러 TV에다가 넣어 뭐 이러면서 안 넣어줬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가 인증 안해주면 TV를 못 팝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OTT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디어 프레임워크라는게 필요하게 됐고요 DRM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때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SVP, 시큐어 비디오 패스 같은 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GP에서는 지원하기 힘들었고요 넷캐스트라고 하는 LG전자 자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열풍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TV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앱이 많아야 된다 라고 해서 앱을 가장 쉽게 소싱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여기도 나옵니다만 플래시 였습니다 플래시 플래시 앱을 지원을 하는 앱스토어를 만들었고요 사실은 그 구색가 2개였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 사람들이 TV에서 플래시 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데 여튼 어쨌든 스마트 TV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LG전자에서도 넷캐스트라고 하는 스마트 TV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뭔가 플랫폼에 이런 아키텍처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리눅스 기반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올리고 디버스를 가지고 IPC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DTV 애플리케이션하고 DTV 미들웨어가 하나의 커다란 코드 블록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이제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 LG전자는 먼저 TV를 만들었거든요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DTV 이 블록만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애드원 형태로 끼어든 거죠 추가가 된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스마트 TV를 만들고 있는 요새 뭐 로크레든가 뭐 중국 회사 잘 나가고 있다는 하이센스의 비다 이런 데의 아키텍처를 보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다 이쪽에 미디어 쪽에 프레임워크 미디어 쪽에 플랫폼이 강조가 되어 있죠 자 LG전자가 구글 TV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소니가 구글하고 같이 구글 TV를 만들었었고 시장에서 크게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당시 구글 TV는 부팅을 하면 AC ON을 하면 한 1분 30초쯤 있다가 TV가 나왔습니다 부팅을 하느라고 그쵸 그 소니는 어떻게 그렇게 TV를 내놓을 용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LG도 당시에 넷캐스트 플랫폼에 대한 자신이 없었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글 이름값이라도 좀 한번 타보자 라고 해서 구글 TV 개발을 했습니다 플랫폼 관점에서는 사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DTV에 대한 스택을 우리가 구글이 만들어준 인터페이스에다가 붙여 갖고 넣은 형태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플레이레디라든가 와이드 바인 같은 DRM 같은 것을 집어넣게 됐고 그래도 구글 앤드로이드 인터페이스에 맞춰 가지고 오픈맥스 IL 기반의 미디어 프레임업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구글 TV를 만들면서 사실은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좀 선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좀 도입이 됐다 이때서부터 GitGarrett이라든가 Compatibility Test Suite 또는 Monkey Test, Dogfooding 이러한 구글의 문화를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그 다음에 그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Feature Complete 하고 GBB라고 하죠 Zero Bug Bounce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마일스톤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캔디데이트 만들어 놓고 의사결정하는 이슈 트리아징 하는 것들이 구글 TV를 통해 가지고 배웠는데 역시 이게 딱 2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국, 미국, 중국 딱 3개 나라에 출시했다가 1년 만에 단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OS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웹OS는 여기 또 향수가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 PAM OS라고 해서 옛날에 PDA라고 Personal Display Assistant죠 어댑터인가 PDA라고 하는 디바이스에 그 PAM PDA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PAM OS의 완성도라든가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근데 당시 PAM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이게 HP로 넘어가게 됐고요 HP가 이 웹OS를 가지고 태블릿하고 스마트폰 딱 하나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 성공을 못했죠 그걸 이제 2013년에 LG전자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3년 1년 동안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2014년도에 웹OS라고 하는 TV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 LG전자가 상당히 좀 엄숙하잖아요 우리 회사 가풍도 그렇고 근데 지금 TV를 딱 켜면 저게 뭐 희한한 무슨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네트워크에 연결해 달라라고 시위도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뿅 날라가면서 이렇게 막 좋아하는 뭐 이런 UX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고이 이문들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그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이제 그 HP에서 일하던 실리콘밸리 랩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요렇게 한번 내놔봤더니 의외로 시장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뭐 2014년 CE쇼에 나가서 이게 전시했을 때의 그 반응이 아 이제 쓸만한 스마트 TV 플랫폼이 나온 것 같다 라고 하는 평가도 받았고 뭐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서브머린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다가 튀어 올라오는 현재 컨텐츠를 보면서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는 UX였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UX를 성공적으로 개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할 때는 거의 뭐 죽음이었죠 이 예시는 바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1년만에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제품화까지 합니까 저는 지금 하라 그래도 그런 의습의 결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OS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TV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어느 정도 모냥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맥TV 심플 어게인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큐티 큐티 큐티는 나중에 이제 라이선스 정책으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욕토라고 하는 오픈 인베디드 빌드 툴 같은 것까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특히 이 다음 주제가 대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기술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 낸다든가 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는 사실 조직 문화하고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콘웨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텐데 소프트웨어의 구조 아키텍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조직의 의사소통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사실 이 말을 몰랐는데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딱 돌이켜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팀을 다섯 개를 만들어 놓으면 다섯 개의 모듈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팀을 세 개로 만들어 놓으면 세 개의 모듈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조직 간의 서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안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식의 개발 문화에서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때 깨닫게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자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겠지만 하드웨어 제조 제조 업체에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에자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름만 에자일이죠 에자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품을 개발해야 될지 모를 때 조금씩 컴플리케이티드 도메인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시도를 해보고 다시 백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발 체계입니다 뭐 개발하는 방식 하지만 그 제조 업체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무조건 출시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구글 TV를 개발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서 도입한 이 개발 문화가 오히려 LG전자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는 다른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드웨어 TV 제품을 한번 내놓으면 그만이지만 소프트웨어는 한번 내놓은 제품에서도 최소 5년에서 7년까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라고 하는게 그 하드웨어는 제품 출시가 거의 개발의 완료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냥 퍼스트 릴리즈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그 데브옵스라고 하는 관리 체계하고 그 다음에 에지아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관리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을 한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OS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 웹으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웹OS도 과거에 구부리 그랬던 것처럼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를 따라서 네이밍들을 했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안드로이드는 간식 이름을 가지고 디저트 이름을 가지고 네이밍을 했었는데 저희는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A 로 시작하는 헤어스타일 앞으로 비하이브, 쿵오버, 드레드락 이렇게 매년 한두 번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릴리즈를 했고 그 중에 완성도가 높은 플랫폼을 골라가지고 제품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니테일까지 왔죠 픽까지 왔습니다 픽 내년에 나오는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옴브레라고 하는 헤어스타일이고요 그래서 가장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가장 최근에 만든 버전이 5.0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웹OS 버저닝도 숫자로 매기다가 연도로 바꿨지만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LG전자 DTV 소프트웨어가 방송 규격을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웹OS 플랫폼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DTV를 지원을 하는 코드 블록은 하나의 몬스터 블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송 규격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싱글 프로세스 몇 개 안 된 프로세스로 돌았을 때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들 별도의 타이머를 붙여가지고 했어야 될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프로세스에 몰아놓고 덩어리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기술 구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13년 1년만에 웹OS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게 요만큼의 빚을 그대로 안고 이자를 차곡차곡 내어 왔던 겁니다 근데 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1년만에 내라 그러면 저라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그 이후에 거의 매년 어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 리팩토링을 하자 라고 맘을 먹고 연초에 딱 계획을 세워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작업을 했다가 두 달 있다가는 다시 조용히 덮었습니다 1년만에 안된다 우리 이따 제품 만들고 사업을 하자 그래도 이제 이게 왜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리냐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3년이 들었습니다 3년 3년 동안 별도의 브랜치로 끊어갖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를 데디케이트 시켰거든요 요 작업만 해라 마침내 3년만에 성공을 해서 제품화를 한게 이제 방송 규격은 방송 규격만 따로 떼어냈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던 모든 코드들을 다 분리를 해냈고요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이었거든요 기술 부채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그 이런 구조하고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생각을 하면서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니까 이제 웹오이스 소프트웨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좀 했죠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합니다 이런 거 새로 개발해 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자 유튜브 우리 스탠바이 미의 세로 모드 같은 거 뭐 당연할 것 같지만 유튜브가 안 만들어주면은 세로에서 터치 같은 거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잘 설득을 해서 유튜브의 에버그린 기술을 우리가 먼저 받아주고 유튜브한테는 세로 터치를 얻어내고 뭐 이런 그 바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잉 싸이 같은 그 이런 기술들도 우리가 먼저 좀 채택을 해 줬고요 요새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 아메리칸 풋볼이나 MLB 아니면 농구 같은 중개권들을 굉장히 방송사가 아니라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삽니다 그 썬데이 나이트 풋볼인가요 요거를 유튜브가 1년에 1억 달러를 주고 아 10억 달러죠 10억 원 밀리언 10억 달러를 주고 중개권을 삽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브로드캐스팅 할 것인가를 그전에는 방송사 ABC나 MBC 같은 방송사하고 협상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런 빅테크 업체랑 협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구독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스트리밍 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옆집에서는 꼴이 터졌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직 안 터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술이 아마존의 싸이라고 하는 기술이었는데 울트라 롤 레이턴시 요것도 저희하고 먼저 POC를 해가지고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투데이트 이거 소프트웨어 큰 숙제 중에 하나죠 그 그 항상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난 야 작년에 산 TV인데 왜 안 해주느냐 그리고 작년까지 해주면 나는 재작년에 산 TV인데 왜 안 해주느냐 에어플레이라고 하는 기술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클레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3년 전까지 지원을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전 플랫폼까지 지원하는데 3년 그래서 이제 아예 컴퓨터 아키텍처를 소프트 아키텍처를 업그레이드빌리티를 그 전제하고 구조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2020년도 TV는 그 해당 플랫폼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21년도 TV는 21년도 TV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22년도 TV를 산 고객서부터는 플랫폼 자체를 바꿔줍니다 23년도 플랫폼으로 아예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하는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이미 작년 플랫폼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올해 플랫폼으로 바뀌었을 텐데 TV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LG전자에서 최근에 만드는 TV 제품들의 배리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게이밍 프로파일이라고 플렉스티비라고 해서 커브드 올레드에서 나오는 TV가 있고 스탠바이 미 또 스탠바이 미 그 다음에 스마트 모니터 그 다음에 IVI 우리 현대자동차 DV80에 들어가는 웹웨어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필요한 제품 디바이스 프로파일만 찍어 넣으면 그 이미지가 뚝 떨어지도록 하는 기술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침내 체계를 갖추고 왜냐면 개발 리소스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같은 개발 리소스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제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나갈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vertical slice 라고 하는 개념 학교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배우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 vertical slice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 애플리케이션까지 하나의 펑셔널한 모듈만 별도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손대고 입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아예 이제 처음에 구조를 잡을 때 그렇게 잡아놓지 않으면 그 뭐 하나 조금 고치려고 그러면은 우리 LG전자 TV가 2억대가 시장에 깔려 있는데 2억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큰일이죠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퓨마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써서 vertical slice 별로 해당 펑션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을 집어넣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시간을 제가 맞춤을 하고 자 그래서 뭐 정합하자면 처음에는 포메어라고 하는 그 레지스터 세팅 정도 했던 소프트웨어에서부터 리얼타임 OS를 도입을 했고 인베디를 리눅스를 가지고 제품화를 하다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처음에 뭐 ARM 기반의 프로세서에서 시스템 디버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안 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제이텍 포트에다가 인베디드 아이스 같은 걸 연결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그 어셈블리 레벨로 걸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디버깅을 해서 들어가죠 이제 뭐 GDB를 쓸 수 있게 된 게 그 인베디드 리눅스를 쓰면서부터 GDB를 쓸 수가 있었고 최근에는 아까 첫 번째 세션을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시스템 메모리에 억세서하는 놈이 CPU의 각각의 프로세스 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 IP들이 시스템 그 DDR 메모리에 접근을 하죠 얘네들은 그 MMU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디버깅이 안 돼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그래서 하드웨어 SOC 업체에서 어떤 IP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메모리에 억세스를 하는지를 로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까 그거 하고 우리 그 어드레스 샤니타이저 하고 같이 디버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고 좋아지면서 처음에는 20년 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역량이었는데 교수님들께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게 요새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기업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다 AI만 하더라고요 AI 하고 그 웹 프론트엔드 쪽 만 좀 개발을 하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많이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사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LG전자하고 삼성전자 같은 좋은 그 이런 회사들이 있는 한국 환경에서 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차별화 된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학생분들도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별로 차별화가 안 됩니다 이게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 여러분들 꿈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통화 통화 소프트웨어 통화 가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